고서를 읽어주는 서생 동국사기 41번째 시간입니다. 상주국야 전집정 병초 납내외 매혹 관작으 툴을 붙여볼까요? 최충헌이 류 사경에 승함 하여 명종어 창낙궁 하고 잎 왕재를 신종 박하다 거금 709년 야라 충헌이 관지 삼중대광 수태의 상주국야라 전집정 병초 납래회 하여 매혹 관작의라 드디어 최씨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입니다. 최충헌이 명종을 사경 명종을 사경에 있는 창낙궁에 함을 태워 유폐하였다. 왕의 아우 신종 박을 세웠다. 지금으로부터 709년 전의 일이다. 충헌 후 관직이 삼중대광 수태의 상주국에 이르렀다. 정권을 독단하고 뇌물을 받아들이고 관직을 팔았다. 최씨 정권이 유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충헌이 배움이 있고 다른 무신보다는 남다른 면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그전에 있었던 무신들이나 진배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네요. 신종, 붕, 자, 희종, 입, 이, 충언, 배, 수, 태사, 문화, 시랑, 동중서, 문화, 평장사, 상, 기옥, 입, 지, 공, 불대, 이, 신, 예호, 왈, 은문, 상국, 봉, 진강, 후, 충언, 연, 책사, 급, 재신, 우, 기재, 유산, 화, 과, 성피지, 성 자, 사만이래, 인신가, 소, 미우야, 왕외, 수, 예우, 내실, 난감, 내시, 왕준명, 이, 승병, 욕, 살, 충언, 사설, 불성, 충언, 출, 왕, 강화, 경기도, 방, 태자, 어, 인천, 경기도, 입, 명종, 자, 강종, 정, 미기, 왕, 붕, 충언, 입, 고종, 야 도를 붙여볼까요? 신종이, 붕하자, 자, 희종, 입, 하고, 이충언,을, 배, 수, 태사, 문화시랑, 동중서, 문화평장사, 하고, 상, 기옥, 입, 공, 하여, 두대, 이신, 예호, 왈, 은문상국, 봉, 진강후, 하고, 충언, 연, 책사, 와, 급, 재신, 우, 기재, 하여, 류, 산, 화, 과, 하고, 성, 피지, 성이, 자, 사만, 이래로, 인신, 가해, 소, 미우야라, 왕외, 수, 예우, 내실, 난감, 하여, 내시, 왕준명이, 이, 승병으로, 욕, 살, 충언, 하나, 사설, 하여, 불성, 한이, 충언이, 출왕, 강화, 하고, 방, 태자, 어, 인천, 하다. 입, 명종, 자, 강종, 정, 하나, 미기, 왕, 붕, 한이, 충언, 입, 고종, 야라. 신종이 죽자 아들 희종을 세우니 충언을 수태사 문화시랑 동중서 문화평장사로 제수하고 벼슬 이름인데 여러가지를 모두 맡았네요. 그 옥립한 공으로 그 대우가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아 그 대우가 상으로 신을 예호, 그러니까 시호죠. 시호를 내려 말하기를 음문상국, 봉진강후라, 한이, 충언이 책사와 여러 신들과 그 사저,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장막과 일산, 꽃, 과일들을 설치함에 아첨하는 소리에 성함이 사만 이래로부터 인신, 그러니까 신하의 집에서 일찍이 이러한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최충원의 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비록 예우를 하는데 내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이니까 창고가 예우를 해주는데 난감할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 내시 왕준명이 승병을 가지고 충언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일이 새어나가,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새어나갔죠. 그래서 이루지 못하였다. 충언이 왕을 강화도에 축출하고 태자를 인천에 유배 보내고 명종의 아들 강종 정을 세웠으나 미기, 얼마 있지 않아 왕이 죽으니 충언이 고종을 세웠다. 최충언 시대에 지금 여러 왕들이 죽어나가고 새로 등극하고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oreens Bronwyn 4.3 대단히 4.1 4.1 5.1